그린 10-9에 있는 페리티비트 발생기를 실험합니다. 세로도를 살펴보면 모두 6개의 익스클루시브 우아 게이트가 사용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우아 게이트는 7486 IC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부록 C에 있는 7486 IC 패키지의 핀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시면 이 패키지는 14개의 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4개의 익스클루시브 우아 게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실험회로를 구성하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7486 IC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7486 IC 패키지는 여기에 있는 7번 핀이 전원 그라운드 핀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핀이 VCC 5V의 전원 핀입니다. 제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7번과 14번 핀에 각각 그라운드와 VCC 전원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회로도를 살펴보면 페리티비트 발생기에 사용되는 총 6개의 익스클루시브 우아 게이트 중에서 왼쪽에 3개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IC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익스클루시브 우아는 여기에 있는 아래쪽 IC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배선을 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맨 왼쪽 위에 있는 익스클루시브 우아 게이트를 살펴보면 3번 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키지의 1번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6번과 2번 핀이 되겠습니다. 또 8번과 4번 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IC 패키지에서 3번과 9번 핀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6번과 10번 핀이 연결됩니다. 페리티비트 발생기에 입력을 연결합니다. A0부터 A6까지 총 7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A0는 1번입니다. 두 번째 A1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A2는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6인데요. 두 번째 IC 패키지의 5번 핀입니다. 페리티비트 발생기에 출력을 연결합니다. 출력은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IC 패키지의 8번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리티비트 발생기 회로의 대선이 마무리됩니다. 페리티비트 발생기 회로의 대선이 마무리됩니다. 페리티비트 발생기의 동작을 실험해 봅니다. 실험은 책에 있는 표 10-5를 참조해서 진행합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에 A0부터 A6 중에서 A6를 1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6를 1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력 P가 1이 되어서 전체적인 1의 개수를 보시는 것처럼 두 개지요. 짝수가 되도록 회로가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의 데이터를 보시면 A5도 1로 설정합니다. A5를 1로 설정해 봅니다. 이와 같이 A5와 A6를 1로 설정하면 출력 P가 0이 되면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P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2와 A3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A6를 1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 P가 1이 되면서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 주는 페리티비트 발생기의 동작을 합니다. 다음으로 A0부터 A2까지를 1로 하고 A5도 1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부에서 1의 개수가 4개로 짝수가 되었구요. 그에 따라 출력 P가 0이 되어서 1의 개수를 짝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정도는 1의 개수יצ